좋아요 오늘은 루드워 저그 캠페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독한 교란 아무리 후원이라지만 자꾸 섬 넘는 놈들은 목을 쳐내자 아니다 그러면 나부터 목 잘리겠구나 그냥 하지 말자 갈까? 유이디 세력은 차상성을 지배하며 미성숙 초월체에 굶주린 무리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크.. 저그 노예 유이디의 강력한 정신파 교란기는 캐리건의 남은 무리들에 대한 조종을 무력화시켰고 이 코프를로 구역에서 유이디의 우세는 상대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캐리건은 가방 없는 동맹의 구성을 모색하며 정신파 교란기를 파괴하고 유이디의 초월체 지배를 끊는 것을 계획한다 역시 정치 싸움이 정치 않게 생각하니까 정치 않게 생각하니까 정치팀이 마지막으로 정치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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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로운 전화가 있는 것과 그 유니라는 것이 조합해서 다가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니라는 전화가 됐습니다. 그들은 유니라는 전화가 부족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있으려고 합니다. 너희의 주인공은 도움을 도와주신 모든 전화가 되었고, 그 유니라는 전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Phoenix. 제가 여기를 도와주신 모든 전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전화는 모두 모두 일어났습니다. 너 아마도 정확하자. 경과의 히스트리의 영역 국가의 을 이해 중 이 장르의 정보를 입히는 이 장르가 아니라 그의 시작은 그들의 시작은요. 아마... 내가 알게 될 것 같지 않나. 제 왕, 다시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터덕한 시간입니다. 저희들, 이 시간을 잠시 후에 접근하십시오. 계속, Duran. 그 사이 디스플ptor signal has reached us here on Tarsonis and shattered the unity of your broods. Within the past few hours, your minions have turned on each other and left their Hive Clusters to run out of control. This is just what I need. Cerebrin, take the few Zergs still under my control and do what you can to stem any further damage to the Hive Clusters. I can't afford to have them destroyed by my own minions. I can't afford to bring the Zergs into a new system. That's how these Zergs are available when you see it. How many Zergs are the Zergs? I'm so glad that this Zergs is a new one. I am proud of that Zergs in a new system. I am proud to be proud of the Zergs in a new syst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적, 무산자. 추적, 무산자. 추적, 무산자. 요. 고치, 무산자. 에니 오 오오오 오오호 엄마 오잉? 돌다 오잉?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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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에 남겨낸지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까먹었어 근데 러너 다 했잖아 나이라니 야 뭐야 17멀은 엄청난 멀럭이 될건데 미리 사주는게 좋을걸 투여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상상도 없었는데 이상이 좋을거다 한만배 칠거 같다 다시 한번 해봐 소멸이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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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 17살인데요. 제 17살이 아니라 역병 역병 어둠의 크롭 근데 퀸 선택할 때 저 뚱뚱이 소비는 울음소리야 더 신기하네 코널로 들어가야 돼 소비 칼 지내려 정리를 남은 정리를 질리 질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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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어디서간 놈들 너무 쉽고 너무 쉽고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예 예